음..갔네 쓰읍 자 자 종수가 똥을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니까 원래 이제 건강한 사람은 음..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똥을 싸는 경우가 이제 보통인데 종수같이 이제 오후 12시 38분에 똥을 싸러 간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배바.. 배변..이.. 그.. 사이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일어나자마자 싸는 똥이 어 건강이 이제 징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수가 왜 똥을 어 건강하게 싸지 못하느냐 이 점은 요즘에 최근 이제 종수에게 이제 늘어나는 늘어난 어떤 체중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체중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게 혹시 체중이 늘어난 원인 뭐냐 최근에 중화요리를 줌 4개 시켜먹었다 어? 아 나는 화교인 줄 알았어요 중화요리를 뭐만하면 볶음밥을 먹어 화교인 줄 알았어요 전 진짜로 인천.. 인천 그.. 차이나타운 거기.. 거기.. 뭐지? 거기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중화요리를 시켜먹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났고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똥이 잘 안 나와요 야채를 꼬박꼬박 먹어줘야 하는데 야채를 먹을 확..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화요리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야채를 안 먹는 건 아냐 근데 그만큼이 장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야채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 더 없겠죠? 평소보다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똥을 12시 38분에 싸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 중에 어? 웬만하면 이제 좀 장에다가 보관을 할 수 있는데 못 참는 거지 이제 시대 뜻 없이 발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채 많이 드시고 어.. 그 편식 안 하시고 둘 다 제가 이제 일단 안 지키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또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이제 좀 그.. 아는 동네에 그 언니 만나러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시시 대체로 피클과 피클 국물을 섭취하며 그쵸 이제 그 후원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어.. 피클과 피클 국물을 어.. 주기적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건전한 똥 어.. 우리 아들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똥을 쌀 수 있다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똥을 쌀 수 있고 이.. 그.. 이 지구라는 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후손에게.. 후손의 지구를 잠시 빌려 쓰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똥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똥을 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굵직굵직하게 한 번에.. 한 번에 생산해야지 배출을 해야지 12시 38분에 싸는 똥은 그렇게 안나와 조금 나오고 삐직 조금 나오고 삐직 이렇게 돼요 그러면 후손에게 부끄러운 똥이 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똥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제 좀 중화요리를 적당히 시켜먹자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기름이 지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름으로 요리하는게 많다보니까 중화요리를 좀 적당히 먹고 어.. 편식을 금하며 어.. 야채를 좀 적당량 섭취하고 어.. 그리고 피클 피클 국물을 수시로 먹고 그리고 자기 전에 어.. 배에 피클 국물을 바르고 자면은 괜찮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똥 이야기로 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피클 국물 이.. 배나 항문부위 이렇게 발라주고 자면은 아침에 이제 나올 수 저는 이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기 전에 배나 항문에 피클 국물을 주기적으로 발라줘라 이러면은 이렇게 지금 도네이션이 왔는데 어.. 철면숈신방에 계신 분이 는 못들으셨을까봐 도네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참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개소리 좀 작작하세요 뚝배기 깨지기 싫으시면 이러면은 똥을 12시 38분에 싸는거야 이런 분들은 왜냐 팝 티비 이거 티비 보고 이거 어? 인터넷 방송 방송 모니터 앞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겠어 안되겠어 밥 먹는거에 집중을 하는데 이거 집중하라 이거 집중하라 소화가 되겠어 안되겠어 안되죠 그럼 어떡해 건강한 똥을 못산다 왜 못사냐 집중을 안하고 밥을 먹는둥 이거 먹는둥 하니까 그럼 뭐야 똥 12시 38분에 싸는거야 종수처럼 되는거라구요 철면숈심처럼 어.. 또 뚜벅초 뚜벅님이 또 천원 후원하시.. 해주시면서 어.. 이제 점심시간이라 똥면 시켜먹는 사람도 있을텐데 짜장싸는 이야기 자제합시다 개쌀코님이 침착면에 개똥철학을 들으니 마음 한켠이 병건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런게 있고 그.. 일단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집중.. 이란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 드리는건데 사람은 이제 뭐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뭘 하면서 하고 이게 멀티태스킹이 되는거 같아도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렇대요 만약에 내가 뭐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 왠지 그냥 멀티태스킹이 가능할거 같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는 안 된대 원래는 음악을 들으면 이 순간 이거는 멈춘대 그리고 그림 그릴때는 음악 듣는게 멈추고 그래서 이게 되게 짧은 간격으로 번거로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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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번거로우면서 듣고 번거로우면서 듣고 번거로우면서 그리고 이게 되는건데 이거를 간격을 짧게 하는 사람일수록 멀티태스킹이 어.. 좋다 이러논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쉬는거는 똑같아요 자 하자 어.. 왔어? 왔어? 아 시원해 한 번에 쌌어? 여러 번 쌌어? 한 번에 쌌지 한 번에 쌌어? 덩어리가 몇 덩어리로 나왔어? 덩어리 지금 점심시간 있잖아 시청자분들 배려 안 해? 그래 내가 말.. 말씀드렸어 지금 시간에 밥 먹으면서 방송을 시청한다? 똥을? 지금 싸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똥 지금 싸면 안 돼? 똥은 아침에 싸는 거야